동물병원 앞으로 출신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게 빛바랜 때죠? 이런 게 아니었으니? 우산 갱마장에 있다 좀 하나요? 예, 갱마장 안에 이제 개혁 동물병원 밑에 있습니다. 밥 먹고 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? 계속 이 상태로 운동해야 돼 이거 한 10일 됐지? 뭔 10일? 한 20일 됐구만 20일 됐습니까? 뭔 10일 돼? 너무... 손미가... 넘어가야 돼